대사수술 대사수술 교육센터 대사수술의 역사와 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설립된 민병원은 외과 수술에 특화된 병원으로 3개 수술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병원 당뇨비만 대사수술 클리닉은 당뇨 환자의 유병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대표적인 3가지 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 치비지장치환술, 로아이위회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사수술 환자의 빠른 검사와 수술을 위한 패스트트랙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원 김종민 대표원장은 민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한 환자들도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당뇨의 완전 완해와 고도비만 치료가 가능한 대사수술의 우수한 효과를 환자분들과 함께 완성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